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? 저희가 예전에 방탄소년단의 뇌모를 감히 분석하고 꽤 이제 저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? 알려졌어요 저희가? 구욕자가 이제 겨우 3천이 됐는데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이 나와서 저희가 또 한번 감히 이미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룹 이름이? TXT 투모로우 마이 투게더 그냥 네임대로만 해석하면은 미래로 같이 가자 뭐 이런 뜻인가요? 영어 되게 잘하시나봐요 저희가 어찌 감히 이 완벽한 외모의 아이돌 그룹의 얼굴을 분석을 하겠습니까? 그게 아니고 강남 한복판의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얼굴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떠한 이미지구나 라는 이미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밑밥을 먼저 깔았으니까 별 큰 탈은 없겠죠? 저희도 이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자꾸 봐야 미의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필요한 일이죠 사실 낮에라 몰랐었어요 이런 그룹이 계신지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저는요 이 그룹인 줄 모르고 그냥 Our Summer라는 이 그룹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듣는 노래의 분위기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나와서 그냥 좋아요를 해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그룹이라는 걸 알고 되게 놀랐죠 오늘도 보호막 하나 치우고 계세요 또 안전벨트 단단히 외쳤어요 철컥 그러면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뮤직비디오를 먼저 볼게요 노래 제목이 9와 4분의 3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근데 저렇게 얘기하나요? 보통은 9-3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? 왜 9와 4분의 3이지? 이거 그래요 뭘 샀어요 저는 그래서 1호선, 2호선, 3호선, 5호선은 아니군 왜냐면 5호선이 8칸이거든요 고령이시라 이제 저는 최소한 이거 보고 아 이거 해리포터 첫 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바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쏙 들어가지잖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쩜 저렇게 생겼지 근데? 다들 꼼이담이에요 사실 보면서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프로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얼굴 보고 뽑나봐요 얼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춤, 노래, 그리고 무대 매너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돌을 못했어요 그럼 춤, 노래, 무대 매너는 다 되시는데 외모가 안 되셨던 뜻인가요? 다 안 됐다는 소리야 다 안 됐다는 소리 됐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됐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멤버 수빈 이분이 리더이십니다 이분 보시면서 느낌이 어떤가요? 저는 입술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딱 보면서 이분 입술이 약간 웃는 느낌의 입술인데 끝에가 흑백으로 나온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무표정이거든요 보통 무표정이면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옆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살짝 올라갔어요 가운데 사진이 조금 많이 웃었잖아요 확실하게 딱 올라가요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서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표정을 만드는 그런 입술이에요 화사한 느낌의 입술 이런 느낌으로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필러라거나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나온 입술 필러의 기법인데 필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 볼 때마다 이렇게 부러운 생각이 들죠 나이 어리시잖아요 근데도 뭔가 맨 왼쪽 사진 보면 해! 하면 말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카리스마! 카리스마! 그런 게 좀 느껴져요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이미지 다음 분 볼게요 다음 멤버 연준 가운데 사진은 이분 사진 맞아요? 누가? 귀 어 기? 귀 아 BTS의 귀 닮았다고 저 아까부터 계속 누구 닮은 것 같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배우 중에 모델 출신 아 누가 맨 오른쪽 사진이 자 그런 사람 없는 걸로 넘어갑시다 이종석 이종석도 닮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나도 이종석이었는데 맨 오른쪽 사진은 이종석 되게 많이 닮았어요 두 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?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종석 씨 팬이나 연주 씨 팬에게 멱살 잡힐 수 있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눈코입 중에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눈이네요 특히 애교살 애교살이 자연산과 인공이 있죠 딱 봐도 100% 자연산 애교예요 저렇게 크고 자연스러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못만듭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이런 애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풍기는 거 같아 그렇네 그림 가장 잘 그릴 것 같은 느낌이다 잘생긴 미대 오빠? 잘생긴 미대 오빠 널 그렸어 막 이러면 예전에 그림 그려서 많이 주시고 했었어요? 저도 그림 진짜 못 그려 그럼 뭘 주셨나요 보통? 돈을 주셨나요? 그다음 멤버 범규 와 이보면 진짜 뱀파이어? 이거 컴퓨터 그래픽 같은데 게임 캐릭터에서 이런 느낌의 캐릭터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무술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 뭐 합기도 9단에 막 태권도 5단 뭐 합이 27단 막 이런 느낌 같아요 아니 제가 딱 봤을 때 검도 아니면 펜싱이야 보통 그런 운동들이 보호구를 쓰고 있잖아요 얼굴이 안 보여 막 이렇게 막 해 그래서 다 막 다 이기는 거야 다 막 쓰러트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싹 벗을 때 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서 약간 하하하하 숨 쉬면서 이렇게 딱 땀방울이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지 끝장 태현 우리 이렇게 생겨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병원 성형 모델 하고 싶네요 어떤 면에서 눈코 뭐 완벽한 워너비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딱 외모인 것 같아요 눈코 입이 전부 다 워너비일 것이다 장우선 원장님께서 이 태현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어떤 쌍욕을 하시겠습니까 하하하하 이분이야말로 진짜 만화책에서 그림으로 본 듯한 느낌의 항상 순정만화는 눈을 크게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얀색 동그라미가 세 개 들어갈 정도로 큰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딱 보면 지금 하얀색 동그라미 세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보니까 그러게 하얀색 동그라미 여기 하나 둘 셋 이건가요 순정만화는 과장해서 오바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오바해서 그린 그림의 얼굴이 여기 있네 저는 실전할지 몰랐어요 이런 얼굴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참 인생이 참 그렇네 하하하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불가 어이구야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운데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흰색 폴라티 있는 듯 없는 듯한 까만 귀걸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서 저거 입고 저 귀걸이 하고 다니면 어떨까요 누가요? 제가 어떤 성격을 해도 되나요 제가 하하하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다음 멤버 휴닝카이 야 이분이 미국 분이시라고 근데 묘하게 동양 얼굴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래요 아아 아아 이분 별명이 사슴, 병아리 미국 하이틴 드라마 주인공 옷 모델 같기도 하고 미국 기반 메이커의 모델들 그러네 약간 모델의 느낌이네 봤을 때 명품 브랜드의 서양 모델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바로 이 그리다 그래서 그런가요? 발렌시아가를 입고 계시네요 아아 발렌시아가 있으세요 혹시? 아니요 발렌티노도 없는데요 하하하하 제일 오른쪽 사진이랑 나머지 두 사진은 이미지가 너무 많이 틀려요 이쪽은 진짜 완전히 별명처럼 병아리 같은 느낌이고 가운데 약간 사슴 눈망울 같은 느낌 또 왼쪽 맨 왼쪽 사진 보면 약간 성인 버전 네 성인 버전 약간 좀 섹시한 아 그러게 지금 보니까 이 사진 3개가 거의 나이 차이가 한 5년에서 8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느낌이에요 여기 맨 왼쪽에 약간 요새 뇌생남이라고 되게 똑똑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느낌 하버드대학에서 경영 공부하고 있는 얼굴 하면 딱 왼쪽 사진 같은 나 오늘 공부하느라 힘들었어 하하하하 이게 사실 연식이 되다 보니까 딱 보면 그냥 아들 같은 느낌 실제로 아들라인 아닌가요? 2002년생이면 제가 2002년도 때 대학교 실습 나가는 본가 4학년 실습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나왔을 수 있네 그렇네 그때 그 여차 그랬으면 아들이네 하하하하 자 그렇게 해서 TXT, Tomorrow by Together 다섯 멤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박덕준 원장님께서 보이그룹의 매니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으로 노래도 더 열심히 찾아듣고 9-3이 아니라 제목이 뭐였죠? 하하하하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저도 따라가는 그런 따라가겠다고요? 이렇게?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내려야 됐어요 하하하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? 저 한 번 봐 보고 싶어요 이야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방시혁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HOT가 있었으면 신화가 있었거든요 같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동시대에 성공한 형제의 느낌으로 그런 느낌의 그룹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? 대단한 분들이신데? 이제 공개하실 몇 학번이세요? 아직 환갑까지는 안 됐어요 하하하하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도움 주신 모아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요분의 반응이 좋으시면은 다른 좋은 보이그룹도 저희가 이미지 분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죠?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닥트리오였습니다